마감 시황입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0.05% 오른 2021포인트, 코스닥은 전일 대비 0.87% 오른 627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9월 실업률이 5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미국 증시가 반등했고, 우리 시장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잠잠해지면서 소폭 반등을 시도하였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에 집중적으로 수급이 몰리며 업종과 온도 차이는 커진 장세였습니다. 헬릭 스미스가 엔젠시스의 임상에 대한 회사 자체 결과 안정성, 유효성이 입증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 이에 제약바이오 업종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아무런 합의 없이 결렬된 소식에 남북경협주에서 일제히 실망 매물이 추래되었습니다. 미중 무역협상 및 추가 관세 여부, 영국 브렉시트, 그리고 한국 및 각국의 금리 인하 여부 등 확인해야 할 일정이 많으므로 다음 주까지는 다소 보수적인 입장으로 시장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 미중 무역협상 및 국내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에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에서 투자 전략을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0월 7일 월요일 마감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매우 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하면서 마감시황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이번 주에 당장 내일 삼성전자의 3분기 발표가 있는데 이때의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하죠. 10일 날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있고 또 옵션 만기일이 있으면서 미국의 연준 FOMC 9월 의사력 공개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일정을 보시면 만약에 이번 주 무역협상이 순조롭게 이어지지 않는다 한다면 당장 다음 주에 미국이 중국산 제품 2,5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요. 또 미국 민주당 대선 토론이 있고 한국의 금통위가 있으면서 또 영국의 노델 브리시트와 관련한 그런 소음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정들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일정은 당연히 이번 주 10일 날이 있는 미중의 무역협상이 되겠죠. 트럼프의 유엔 쪽 연설과 시진핑의 국정적 연설을 보면 서로 간에 양보하지 않는 강경한 대응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대부분의 중론은 무역협상이 장기간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대부분의 중론이지만 때로는 의외의 결과가 이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는 현재 탄핵 이슈를 잠재워야 하는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중요한 문제이죠. 중국과 북한과 이란 이런 중요한 이슈들을 핵심 카드로 삼아서 아마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는 그런 방향성도 있고요. 또 중국 입장에서도 현재 경제 성장률이 6% 초반이기 때문에 6%를 사수하기 위한 노력을 현재 지금 하고 있죠. 경기 부양책이나 감세 정책이나요. 그래서 무역 분쟁이 오랫동안 더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중국에게도 그렇게 유리한 국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뭐냐면 만약에 내년 대선 때 트럼프를 떠나서 민주당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바이든 보다는 이번에 떠오르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런이 아마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의 행보들을 보면 그도 매우 강력한 중국에 대한 강정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민주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협상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기대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이런 큰 이벤트에 대해서 나쁜 쪽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현재 글로벌 제조 PMI가 오랜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지표가 반등하게 된다고 한다면 약 2개월 정도 후에 미국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미국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시차를 두고 3개월 후에 우리나라의 수출 데이터도 좋은 그런 결과를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9개월 연속 작년 대비해서 하락하는 아쉬운 모습이었는데 만약 이런 시나리오를 통해서 올해 겨울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 한국의 수출 데이터가 좋아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주식시장에서는 약 1분기나 또는 2분기 먼저 선행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9월 달부터 시장이 올라오는 부분이 말씀드렸던 이런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에 대한 미리 선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에 현재 10월 달에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소음들이 있지만 현재 코스피 PBR 기준으로 0.85배 수준이기 때문에 매우 저렴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우상향 전망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시장이 조금씩 조정을 보이거나 때로는 2000포인트를 일시에 깬다 할 때 그때 투자자분들께서 여유 현금이 있다면 그때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시는 전략도 저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막연하게 나쁘기보다는 지금부터는 자신감을 가져도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